고요 힐링 명상을 담당하고 있는 반야스님입니다. 요즘 현대인들은 지나친 대중매체의 노출과 여러가지 감각적인 자극들로 인해서 실제로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 쉴 수는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명상이나 참선수행이 정말로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현대인들이 많고 우리 학생들은 더구나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고요 힐링 명상이라는 것은 그런 친구들을 그런 분들이 오셔서 명상이 돼 명상이 아닌 방법으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자극적인 영상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영상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저희 오늘 고요 힐링 명상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앉아서 좀 마음이 가라앉는 음악을 듣고 영상 보면서 멍때리다 보니까 약간 시험기간에 고민과 스트레스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영상 소리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샛소리나 좀 수풀 바람소리 같은 게 눈을 감고 있으면 숲 안에 있다는 느낌을 줘서 더 현실감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런 고요 힐링 명상은 너무나 바쁜 사람들한테 더 권하고 싶습니다. 오늘 하루가 너무 빡빡하게 스케줄이 꽉 차있고 하루 오늘 공부해야 할 분량 과제들이 많은 분들이 잠깐 10분이 남아 오셔서 쉴 수 있다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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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